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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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. 아 또 안 죽네. 뭐야 죽었네? 피해 1 넘는 줄 아는데? 오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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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다 맞네 그냥 다 맞아 다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Cs 형 용목장이 이러네 왜 이렇게 또 아기자기해졌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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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럼들로 마라소는 팔쪽에 왜 들어 미쳤네 아칼리 강이 백킹을 찍어줍니다 일단 팀이 안 죽으면 이기는거에요 오케 버려 깔끔하게 버려 어 잠깐만 죽냐 이거? 진짜? 일도 빼면 탈투구가 있겠지 자 그냥 궁궈리가 되면은 바로 쓰시면 됩니다 궁궈리 안되네 아 뭐야 죽을뿐한 아까비 아까비 이렇게 무섭냐 이거 지휘 안줄래 지었으면 갔다 이거 어허 건방지 녀석 자 스킷뿌리인데 날라가지고 촤악 안보이죠? 아칼리 은신이 짱이라서 안보여요 으흠 궁이 도니까 킬 따줍시다 아까비 궁궈리 궁궈리가 되면 바로 죽는거에요 이거 안돼도 죽어요 도니까 실력대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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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비 아까비 으 인장 시작을 안 한 게 아쉽네 좀 C 스택인데 좀 쳐줘 와 1-3 2-3 4-3 4-3 4-3 5-3 2-3 6-3 4-3 5-3 5-3 5-3 쿵쿨만 기다리면 돼 뒤에 친구 있어서 못 잡거든요 친구 왔네 Q만 맞추면 어떡하냐 응신 한번 피해주고 너만 믿는다 카이사 잘가 우린 욕먹자 잡을 꽉이 있냐? 맞추냐 설마? 맞췄네 9만 있었으면 잡았다 어차피 체력이 다 차서 상관없어요 이미 풀피아 건방지 녀석 이거 나무님 여기 꽁킬 있는데 왜 안 잡으시지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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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입해 구입해 오우 아 카트가 얘들아 이거 먹으면 송구가 화낸다 보이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이거? 내가 죽나? 야 너 좀 쎄다 근데 야 살려줘 아 진짜 아니 무슨 나 유킬인데 왜 이렇게 세냐 미쳤네 조키리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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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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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UP 나만 믿어 맞춰놓고 보이는 순간 죽는 겁니다 이거 보였거든요 방금 이가 안맞네 맞았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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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아줘 오케이 체력이 차거든요 뒤통만큼 자 버려주고 어 맞았는데 일로 온다 일로 온다 흠흠 호호호호호하 냉가가 졌다 카이사 궁이 엄청난데 잘 컸네 카이사 뭐야 서렌 어휴